나 같은 애는 배우를 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저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면서 다가와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강강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강강만큼은 피하자 말 잘 듣자 여기서 꼭 살아서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